제가 해봤어 왜냐 오늘 애플투 애플로 해야되니까 그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셀트리온 25만 7 7천원 참 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10만원 그런데 제가 목표주가 산정방법이 셀트리온은 12몬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려 2030년 까지 가져와 아유 왜 2050년 까지 가져와서 한 200만원 하지 이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흥국증권 이낙연 애널리스트가 우리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비단 이 흥국증권 이낙연 애널리스트만 이렇게 보는게 아니에요 모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셀트리온은 아주 그냥 안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걸 근거로 해서 계속 매도 어디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국민연금 나빠 국민연금 떼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욕좀 해주세요 제가 욕을 못하니까 방송이니까 국민연금 나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이뻐하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은 cmo 바이오시밀러라는 두 회사를 비교하는데 셀트리온은 향후 1년치 이익을 가져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0년 까지 가져와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이런 얼추장 터 않는 목표가 왜냐 국민연금 운용 자산운용 분보에서는 저런 디테일한거 안봐요 셀트리온 제약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지 국내 유통을 하는지 케미컬 예약품을 하는지 얘네들은 얘네들이 보는 것들은 이 목표주가 이런게 다 그냥 왜냐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거든요 한국증권 얘는 진짜 정신이 나간 애 같아 멍청이 아냐 아 오늘 여기까지 ale job 이렇게 Thank you